오늘은 10시간 동안 핫도그 100개 먹기 챌린지를 할 겁니다. 저희가 저번 육개장 챌린지에서는 개인전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막 과도하게 먹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팀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핫도그 챌린지 도전 멤버 일상이, 소정이, 세연이, 재원이 입니다. 와 원래 군인이면 못 먹는 음식인데 이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핫도그 정확히 100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4명이서 100개를 10시간 안에 다 먹으면 챌린지 성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챌린지 성공하게 되면 상금 100만원을 제가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챌린지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PD님의 대결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팀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 뽑기를 뽑게 되고 저희가 이기면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뽑기를 뽑게 되는 거죠. 근데 냄새때문에 벌써 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시간 12시. 챌린지는 정확히 10시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챌린지 전략이 있습니까? 일단 10시간이니까 저기 4명이죠. 10시간에 25끼만 먹으면 돼요. 한 사람당. 근데 소정이 여자잖아. 여자 남자 그따 거 없으니까. 그따 거 없으니까. 그러면 1시간에 이제 3개씩 먹는 전략인가요? 네 3개씩 먹으면 되는데 저는 3개씩 먹고 저는 일단 최대한 많이 먹어볼게요. 많이 먹고 많이 싸고 많이 싸고 반복하면 돼요? 소아가 너는 1시간만에 다 되냐? 장이 1일짜리였잖아. 5시간만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분 동안 멍청 먹고 40분 동안 운동하면서 빼고 오케이. 1시간씩 10시간 짱. 오케이 가자. 먹는 시간을 정하겠다. 이제 저희는 이제 전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뭐든지 할 때마다 전략이 필요하거든. 그러고 여러분들 간다! 여러분들 소스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드시는 겁니까? 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는데? 처음엔 맛있었지. 맛있다. 근데 수세지가 너무 좋다. 그럼 우유를 드세요. 우유가 있어요? 음료수 드시고 싶으면 말아주면 됩니다. 제가 음료수는 드릴게요. 근데 사이다요. 음료수 마시면 배불러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목 맥힐 때면 조금씩 먹는 거죠. 푸드파이터가 열려.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바로 먹으면 안 돼. 정답이야? 왜 벌써 눈물이 맺혔어? 구내엄 때문에 지금 먹기 더 힘들어요. 저 지금 진짜 하드코어예요. 아 구내엄이 있어요? 라면 보다 훨씬 더 힘들어. 이건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먹으면 꽉 차요. 벌써부터 토랄 것 같네요. 재원이 어느새 세 개 클리어. 소정이는 몇 개째야 이게? 두 개요. 일상인은? 세 개째. 세 개요? 오 이러면 첫 스타트로 열 개 채웁니다. 그럼 이제 썰으면 되는 거잖아. 왜? 먹어! 야 야.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뭐죠? 빵 팀하고 소세지 팀 나눠가지고 두 명은 소세지하고 두 명은 빵을 먹는 거예요. 빵 먹는 팀이 누군데 그러면? 차량 채원이에요. 첫 팀전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제가 핫도그 손질하고 있어요. 먹기가 싫은데요. 와 야 먹기 싫어. 이거 너가 다 먹어. 지금 일단 세연이 바로 소세지 하나 먹었습니다. 오 빵. 빵을? 많이 뜯어. 토할 것 같아. 아니 네 개 먹고 이렇게 힘들다고? 저 놓지게 말하면 총 5개. 약간 토하기 전까지 먹겠지 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두 번째 먹을 시간인데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게임 PD 팀을 웃겨라 입니다. 웃음의 기준이 이빨에 보이는 거 아 나는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도전 외치면 타이머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왜? 아 보여줬는데? 어. 엉덩이 어떻게 된다. 아 이거야. 안 둔 안 둔 안 둔. 형 저한테는 작은 공돌이가 하겠습니다.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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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까이서 모르는 것 같아. 너네 눈만 그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뱅그랩이 그러고 기그리사로 로제 로제 아 진짜 더럽게 웃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 성공입니다. 일상의 찌찌로 저희를 웃겼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뽑으시면 됩니다. 곰돌이로 뽑자, 이걸로. 어떻게 뽑아요? 과연! 도우미 찾으셨습니다! 근데 도우미가 몇 개를 먹나요? 도우미가 다섯 개. 아, 다섯 개? 자, 그러면 재호 도우미. 와! 재호야. 콜라. 아, 콜라 없고. 되게 환타들. 너 수주 끓여먹어요. 어, 끓여먹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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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오, 재호가 핫도그를 좀 맛있게 먹을 줄 아네. 음, 맛있다. 오, 일상에 소세지만 먹으면 괜찮나요? 응.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다들 왜 그래요? 왜 한잔 했을까, 내가 이거. 어, 야 재호도 맛있게 먹어. 야, 배 맛있다, 버터 관리. 앞으로 한 1년간 다 먹겠네. 나 평생 안 와도 돼. 이렇게 재현이는 육개장에 이어 핫도그를 평생 안 먹게 돼. 이런 거 계속 찍으면 먹을 음식이 몇 개 없겠는데, 지금. 바로 맛있으면 먹을 음식. 1시 43분. 2시간도 안 됐어요, 지금. 시작한 지. 5분의 1은 먹었네. 2시간도 안 됐는데. 으아악! 형. 구부 찍는 사람 나고 구부 맡자. 지금 중간 집게 몇 개죠? 현재 23개. 23개. 많이 먹었네. 벌써 70개 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 리스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주시죠! 오! 이거 개꿀! 자, 세 번째! 돌림판을 돌려서 개수를 줄이는 보상도 있습니다. 소세지 한 번 깨다가 더불어까지 합쳐서 같이 쓸어하는? 오! 이걸 히버 스타일! 야, 아껴놓다! 무슨 몇 주년 행사야? 오!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갑자기 먹고 나니까 이렇게 기절하더라고요. 어, 이러면 이거 도전 실패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잠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죠. 어... 언제쯤 깨울 예상인가요? 슬슬 일어나야 되지 않나. 1시간 정도 잤으니까. 어, 1시간이나 잤군요. 이제, 그럼 얘는 6개만 와야 해요. 맛있겠다! 오! 와, 완전 업텐이다, 업텐. 애들, 애들. 자, 애들 주무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간 3시 27분. 3시간 반 밖에 안 왔는데 벌써? 거의 30개를 먹었단 말이지? 와... 저는 솔직히 생각하기 전에 빨리 빨리 먹고 6시에 끝내서 카이트나 하자! 이 생각 한 번 했는데! 시청자분들은 아니, 이걸 왜 못 먹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이유.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기름이 짝지도록 있고 그걸 꼭꼭꼭 계속 씻고 해야 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딱 들어오면은 묵직하게 있어. 하하하하 먹을 생각하니까 토 나왔나. 하하하하 스타트 끝날까, 이제? 가자! 오, 맛있겠다! 20분 맛있게 드세요. 무기인데, 형. 하하하하하하 아니, 무기. 근데 또 사려고 맛있는데요? 그래, 맛있지. 자대를 하니까 또 맛있는데? 오, 재원이 한 번에 밥 먹기절이야. 와, 일상의 한 개. 오! 오! 강한 남자. 핫도그랑 싸우는 중? 오! 화가 많이 났어, 지금. 하하하하 이런 미친놈이? 하하하하 어때? 맛있지? 다시 먹으니까. 게임. 현재 스코어 서른 세 개입니다. 오 이것까지 서른 네 개. 서른 다섯 개. 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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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야 이거 못 갔네? 오! 두번째 게임은, 인간 제로입니다. 제가 0에서 4 사이의 숫자를 말할 겁니다. 0, 1, 2, 3, 4 중에서 아무거나 말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2라고 했는데 2명이 일어나면 실패! 그래서 총 5판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숫자를 3번 피하면 성공! 그래서 이 인간제로라는 게임은 저희가 지금 팀으로서 채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자 그럼 도전 외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2! 지원이 몸이... 2! 아, 왜 이렇게 했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2! 2! 내가 이니까 2라운드, 2라운드 실패! 2번 더 실패하면 끝이에요. 하나, 둘, 셋, 셋! 게임! 자 한 번만 더 피하면 사실상 승리입니다. 하나, 둘, 셋, 2! 2! 3! 2! 역시 팀전으로 하니까 갑자기 팀워크가 좋아져요. 과연? 3! 과연? 10분간 먹은 게 더 좋아해. 나쁘잖아, 나쁘잖아. 10분간 한 개 먹어, 우리. 어, 맞아. 아니요. 칩 패드면 되잖아, 칩 패드면. 칩 패드면 되지. 아, 바로 안 써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8분. 아, 이제 렌즈에 데펴먹나요? 네. 확실히 돌리면은 따뜻해지면서 부드러워져요. 처음으로 데핀 핫도그, 어떻습니까? 어때, 어때? 아, 되게 뜨겁네요. 이거 안 데핀 거, 데핀 거? 오! 오, 소리가 달라, 진짜로. 맛있어졌지? 두 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래서 꾸역꾸역 줄어들고 있어. 근데 많이 줄었어, 사실. 사실. 뒤에서 보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면 진짜 무너 많은 남아있어. 압박감이 좀 있네, 여기서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되면 지금 9개, 39개. 자, 그러면 세 번째 게임 합니까? 네. 네. 세 번째 게임은 음식 빙고입니다. 각자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의해서 하나의 빙고를 만드시면 되고 코빙고 하는 사람 팀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적응한 음식은 한식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실 거예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네. 알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음식은 썰롱타임입니다. 어? 저희는 염! 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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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나는 주! 지우는 척하자마자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하나, 둘, 셋. 평유! 아까 했던 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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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저는 밀전병. 좋아해. 하나, 둘, 셋. 박찜! 자, 그러면 저는 김치. 오! 소리가 났어, 이번엔 소리가. 떡국! 어? 저 떡만둣국이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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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인아, 먼저 하세요. 까시는. 아우, 치지 마, 치지 마. 저 일단 워밍거입니다. 자, 갑니다. 비빔 국수. 국수! 떡만둣국. 장아찜! 된장찌개. 예, 감사합니다. 투빙고. 어? 예스. 하나, 둘, 셋. 참치! 떡지 없어요? 투빙이 여러분들, 우리 팀이 참치. 제육볶음. 어? 없어요? 하나, 둘, 셋. 비빔 팝! 아, 감사합니다. 떡볶이. 어? 어, 없어요? 저는 쓰리더입니다. 아동 팀! 간장게재. 원, 투, 쓰리, 포. 네? 투빙이. 드디어 저희가 한 번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 진짜 갈래지. 너네 몇 개 남아요? 1개 남았으면 포함 뽑힌 거였어요. 이거 하면? 한 포가 되거든요, 바로. 아, 한 턴 차이로. 그럼 너네가 먼저 시작했으면 이겼겠네. 어? 야, 누가 모르겠어. 자, 채원이가 뽑아요. 네. 먼저? 아이스크림 먹기. 자, 이거는 앞에 불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각자 한 개씩만 딱 먹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고기할 생각 없니? 불닭 소스! 어휴, 걸쭉해. 어 뭐야, 목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잠시만요, 근데... 이 동기한이 지났어요? 어휴, 21년 8월 거 같은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아니! 어? 두 개. 지금 내가 두 개 사올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저희의 잘못이니까 이거 두 개는 제외하는 걸로. 형들이 먹어주세요, 형들. 응. 아휴, 저희가 죽잖아요, 형들. 이건 안 스며드네, 확실히. 어, 이건 안 스며든다. 와, 전략적으로... 폐 바른다는 거예요. 호챙이도 빨아 먹어야 돼요. 어때, 어때? 잡아줬어요, 기름기를. 아, 느끼함을 잡아줬다? 세연이... 어때, 세연아? 오히려 이게 좀 안 돼? 왜 안 돼? ädgysm 첫 대로 현대 자, 7시 15분. 2시간 45분밖에 안 남았어. 저 여기 비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뭐죠? 게임을 먼저 한 판 해가지고 거기서 소시지 먹기만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배 피버 타임이랑 소시지를 함께 써가지고 오! 하지만 못되겠다면, 포기. 그러면 게임을 먼저 하는 걸로. 네. 마지막 게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참참참 입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 4명에게 제가 참참참을 할 거고 제 손 모양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면 성공입니다. 기회는 한 번인가요? 기회는 세 번. 오케이! 그럼 방향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아 방향은 좌 우 가운데 도전! 참 참 참 오 성공 참 참 참 오! 참 참 참? 오!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한 번에 통과했네요? 참 참!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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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그럼 제가 점점점!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오른손 왼손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럼 어딨어요? 누가 뽑죠? 세헌이가 오른손 왼손! 생각하실 때 손 주십시오. 난 오른쪽이라 생각해. 난 오른쪽. 나도 오른쪽. 재헌이는? 저는 오른쪽. 그때 왼쪽을 외치느냐! 역벨 타느냐!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있는 걸 펼쳐봐. 애들이 안 뽑은 건! 소세지? 이게 애들이 뽑은 거. 스릴렁치고 재밌네. 하자. 이렇게 해서 돌림판을 돌려서 개수를 차감하는 거고 제일 좋은 건 나누기 2가 있습니다. 너무 살만해요. 야 빨리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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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심장 대신 위장이 뛰는데요? 도전! 오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아 아 Christine! 아 Precis.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8시 3분 자, 챌린지 종료 57분 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딱 50개 남아있습니다. 그래, 50개를 먹었네,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줄이 사라집니다. 야, 이거는 좀. 3개만 먹으면 된다니까, 3개만. 그래, 10분간 3개만 먹으면 돼, 개인당. 근데 한 명은 4개 먹어야 돼요. 배고프다는 재현이가 먹자. 그래, 재현이 지금 배합이 됐어. 좋아, 소스까지 미리 준비해. 자, 불다. 10분? 아, 안 먹으면 어떡하지, 얘들아? 안 먹으면 나머지, 그냥 다 처먹어야 돼. 내가 이거 한 개당 2배씩 먹으면 되겠어. 한 개당 2배씩? 너무 한 벅쎈데? 한 개당 2배씩 먹었어. 자, 10분간 먹은 개수 2배 찬스. 각자 3개씩 먹고 마지막 라스트 하나까지 먹게 되면 오늘 챌린지 승리입니다. 도전! 도전! 시작! 소성이 미쳐가요, 지금. 와, 재현이 진짜 푹파야, 지금. 오, 세현이도 스포트 올리는 중. 오, 재현이 한 개 끝. 좋아, 세현이도 한 개 끝. 오, 푹파야, 푹파야, 오! 이 리드감 뭐야? 웅장한 부금 들어갔어요,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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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네, 뭔가 하네. 1살이도 한 개 끝, 1살이도 한 개 끝. 오, 여유 있어요, 지금. 2분만 해도 한 개씩. 와... 좋습니다. 좋아요, 두 개씩 끝냈어요. 몇 분 남았네요? 6분 남았습니다. 아, 먹는다고 실패는 아니야. 남은 거 먹으면 돼. 아, 재현이 세 개째 들어갑니다. 아, 소성이 더 크게 배웁니다. 아, 이 게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아직 4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재현이 선수 거의 한 개 다다랐거든요, 지금. 지금 손과 발이 다 떨립니다, 지금. 아, 매워. 어. 와, 재현이 선수 끝냈습니다. 어, 잠시만, 뭐야. 자, 재현이 선수까지. 아, 끝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지금 둘이서 12개 해결했습니다. 자, 시간은 3분 30초 남은 상황. 자, 소정이 선수도 한 개 남았고, 1살이도 한 개 남았습니다. 소정이랑 1살이도 두 개씩 먹었으니까 4개 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거까지 먹으면 남은 두 개까지 빼집니다. 미흥, 내 얘들아! 와, 재현이랑 세현이랑. 진짜 여기까지 찼어요! 데아악! 자, 다들 일어주셔도 돼요. 일어주셔도 돼요. 자, 살살 내려, 살살 내려. 좋아, 좋아, 좋아. 우와, 푸드파이터다! 그 사이에 하나 다 먹었어! 오우! 오 좋아요! 여X3 더 이상 안된다는 재현이 선수 50초 남았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넘으면 두 중에 한 명이라도 네 도와달라는 소성이 아 재현이 선수 멋있습니다 자 라스트 1번 빠졌어요 저것만 먹으면 챌린지 성공이에요 와 순식간에 10분 동안 13개를 먹었습니다 와 리스펙 합니다 진짜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2 4 6 8 10 13 63개 많이 먹었다 그래도 와 엄청 많이 먹었다 언제 이렇게 묶어보겠냐 그치 아 라스트 1번 빠졌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챌린지 성공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해 기다려봐 나 나 할게 나 나 기다려봐 기다려봐 알쌍 알쌍 나 나 나 25 훨씬 넘은 거 같은데 사악 뒷 gam으urable 회사 무한 감사합니다.